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한국일보이티브에서 국제 이슈를 담당하고 있는 손성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미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한다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미국이 모더나 백신까지 긴급 사용 승인했네요. 네, 지금 미국 식품의약국이 18일에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건 미국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오전부터 모더나 백신이 미국 전역으로 배송될 예정이고요. 21일부터는 이제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금 미국 정부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팀이죠. 월프 스피드의 최고 책임자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포함해서 연말까지 4천만 회분의 접종분의 백신을 미국 전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화이자 백신이 좀 영하 70도의 초저온 환경에서 유통돼야 되는 것과 달리 모더나는 일반 냉동고 정도의 수준인 영하 20도에서 보관하면 돼서 훨씬 용이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백신 관련해서 그런데 알레르기니 두통이니 이런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또 어느 간호사는 또 갑자기 시신했다고 이런 얘기 나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이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한 뒤 지금 첫 주 동안 27만 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이 중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람은 모두 6명으로 파악이 돼요. 그런데 심지어 알레스카주에서는 백신을 맞은 의료인 3명이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움 느끼고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시카고의 한 병원에서도 손발이 저리고 심박수가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 사례가 나와서 백신 접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테네시주의 한 간호사는 실제로 실신하기도 했는데 그 간호사는 지금 원래 좀 미주신경계에 과민반응 여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백신에 대해서는 어떤 불신하는 목소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흑인들이 불신과 혐오를 좀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가 1932년부터 40년간 보건당국이 매독 연구를 위해서 흑인 600명을 대상으로 비밀 생체를 시험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인데요. 그래서 흑인 응답자의 35%가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CNN 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카운티에서는 요양시설 직원들 70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맞으면 82만 원 정도 지원금을 주겠다. 돈을 투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미국이 모더나까지 승인하면서 각국 백신 접종, 이게 전쟁이란 말까지 하던데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나라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캐나다와 사우디는 14일, 17일 각각 접종을 시작했고 이스라엘도 19일 네타나우 총리를 시작으로 시작을 했고요. 유럽연합은 27일 접종에 들어갑니다. 일본은 내년 2월 접종 개시를 목표로 화이자 특별 승인을 검토하고 있고요. 중국은 내년 2월 11일 춘제 연휴 전까지 5천만 명에게 자국 백신을 맞힐 계획인데 문제는 최근에 또 안전성 논란이 다시 한 번 불거졌다는 거예요. 백신을, 신호판 백신을 맞았는데 현지에서 또 코로나 감염된 정황이 밝혀졌다. 이런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계속해서 지금 확신자 크게 늘고 있죠. 네.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월드미터에 따르면 20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800만 명에 달했고요. 누적 사망자는 32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입원 환자 수도 일주일 사이에 6% 급증을 했고요. 지금 뉴욕주도 불과 두 달 새 입원 환자 수가 6배, 6배 폭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또다시 완전 전국을 전면 봉쇄했고 영국도 4단계를 신설을 해서 아예 런던과 잉그랜드 지역을 전면 봉쇄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요. 네. 변종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70% 높은 바이러스인데 그런데 또 미국 정부 말로는 모더나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건 보니까 신종 바이러스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다들 지금 막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 속도는 빠른데 이게 뭐랄까요? 백신으로도 치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 들이던데 네.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며칠 전에 M.I.N.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확신됐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다 보니까 각종 유럽연합의 회의들도 있고요. 정상도를 만나는 기회가 많은데 당연히 비상. 비상입니다. 그렇겠어요? 네. 마크롱 대통령이 재미있는 건 프랑스 정부가 악수나 포옹, 비주라고 하죠. 입맞춤도 사실은 금지를 했는데 볼로 하는 법고 그걸 모두 어겨서 사실 스페인 총리와도 직접 만나서 어깨를 부딪히기도 하고 직접 6명 이상 모임을 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서도 자기가 집권 여당 지도부 한 10명과 모여서 또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마스크는 제대로 쓰고 다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쪽 유럽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 보통 한 두세 시간 걸리거든요. 두세 시간 걸리고 하죠. 대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걱정 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손상훈 기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CK voicemail